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직원들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과 당제 5개년 계획의 첫 회가 관철에서 모범적인 일꾼들과 공로자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움과 연하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민족 최대의 주머니 나라에 주마여 온 나라 전체의 인민이 사상적 일세화가 이룩되는 위대한 현실 민족지사의 과부로 내세우시고 분열이 비극을 끝장불같이 달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이 고결한 한세일 3대 헌자의 기치 높이 온갖 반통일 체력이 도전과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종일 동지 차양이 김일성 동지 차양이